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나왔어요.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 바로 어디? 아미 미술관에 갑니다. 옛날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쓰던 책상이에요. 맞나요? 이젠 다리를 접고 책상에 속바로 앉을 수도 없네요. 자 그럼 아미 미술관 뒤쪽에 있는 카페 지베르니로 가볼까요? 아미 미술관에 찍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카페 밖으로 나가볼게요. 실제로 작가님들이 거주하는 숙소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어 먹으러 왔어요. 문어 먹으러 왔어요. 문어 먹으러 왔어요. 약간 나는 약간 짠데? 우리는 이 자체로? 마지락이 원래 두개가 바닷쪽에 넣으면 좋겠네 국물을 마셔봐야죠 기본적으로 짤거랑 기본적으로 여기 간이 좀 돼있어 이 면에 이게 바닷생물들이라서 바닷속으로 나는 마지락라는 걸 좋아해요 이거 먹으면 좋겠네 나도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